송은재TV 시작합니다. 월드컵 16강의 기적,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어디를 가나 월드컵 얘기고 손흥민 얘기고 황희찬 얘기입니다. 손흥민이 80미터를 혼자 단독으로 질주하면서 6명의 수비를 끌고 다녔다. 다리 사이로 패스를 한 공이 황희찬의 골로 연결이 되었다. 역시 손흥민, 황희찬 한 방이 있었다. 브라질과도 한 번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브라질 감독도 긴장했다. 브라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전략상 음사를 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렇지만 역시 축구는 답을 모르는, 축구는 결론을 모르는 그런 스포츠 경기다. 한 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송은재TV 댓글을 통해서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정권이 바뀌니까 월드컵도 진출을 한다. 16강에 진출을 한다. 축구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축구와 정치가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만 그만큼 이제 정말 기분 좋다. 이 좋은 기분을 우리나라가, 뭐 구군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군 상승으로 연결시키자라고 하는 소망이, 그런 기대가 모인 것이겠죠. 또 이런 스포츠 행사, 국제적인 대규모 스포츠 행사,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런 부분이 잘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게 집권 여당으로서는, 현 정부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면. 이제 국민들의 많은 그런 기대를 모으게 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적절하게 오늘 월드컵 16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 국가대표팀에 인상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자, 우리의 가능성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자라고 했습니다. 참 기분 좋은 주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 파업이 10일째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일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과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연결을 지어서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와 지하철이 민노총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민노총의 전략은 물류를 완전히 멈추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철도와 지하철이 거기에서 이탈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민노총의 이번 겨울총 파업은 끝났습니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업무복귀가 속속 일어나고 있는데 업무복귀하는 기사들에게 보복하겠다. 이런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서울국회합과 부산신항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화물연대의 파업을 지원한다라는 명분입니다. 오는 6일에는 전국적인 연쇄 총파업에 들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민노총이. 지금 민노총의 전략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고 민노총은 완전히 착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총파업이 그것도 이재명의 민주당과 연대한 총파업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다. 첫째 국민 여론에서 등에 업을 수가 없다. 그다음 윤석열 정부를 착각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이걸 예상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해왔고 그다음 불법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그런데도 민노총이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부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게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민노총의 이 상당히 불법성 파업 이 부분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연대해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서고 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완전히 주도권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올림픽 16강의 기적처럼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노총과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전히 제압하고 국정운영 주도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대목입니다.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업하고 난 뒤에 시멘트 수송 같은 경우에는 5%로 줄었습니다. 그게 지금 70%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수송 97%를 회복했습니다. 정상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처음 내릴 때 정부가 가장 걱정한 것이 이걸 명령서를 받지를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받았다라고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많은 기사들이 정부 측에, 국토부에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서가 오지를 않았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이탈하고 싶은데 자신은 여기에 참여하고 싶지 않은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조원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왜 민노총의 이런 정치파업에 우리가 동조해야 하느냐. 하고 싶지 않은데 핑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핑계를 찾는 것이 명령서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명령서를 받았으니까 받고 나면 이제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2차 명령서도 받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 그 핑계를 대기 위해서. 오히려 기사들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업무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그 결과 시멘트 수송이 원활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피해는 엄청나게 수조원으로 부풀어나고 있습니다. 정류 부분, 전국의 주유소 60곳이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철강,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회사들마다 멈추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핵심적으로 물류를 멈추자. 이 담당이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 노조입니다. 현정희 위원장이 긴급 호소문이다라고 하면서 어제 전 화물연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화물이 밀리면 우리 모두 밀린다. 지금 파업에 협조하라. 이런 부탁과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총파업의 운송 결과를 취합을 해서 이 투쟁이 끝나고 나면 화주사, 운송사를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보복 협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적으로도 운송을 하고 있는 이 화물차에 대해서 쇠구슬을 던지고 또 화물차를 가로막고 하는 이런 행동, 불법 행동에 대해서 입건이 속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고 민노총이 6.1 총파업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제가 실력을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정운영에서 실력, 의지가 있고 준비를 했다라고 해서 국정운영은 정말 법과 원칙 이것만으로 국정을 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 이제 기선을 제압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화물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어제 추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 업무 개시 명령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내일 휴일을 한번 지켜보겠다. 이제 화물연대 측에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복귀하라. 지금 이런 겁니다. 전략이. 민노총이 이미 지고 있는 싸움을 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노총이 쓸 수 있는 카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들입니다. 민노총이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6.1 총파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노조마다 지하철 철도에서 봤듯이 노조원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군익을 찾는 것도 아니고 민노총의 정치 파업에 우리가 동조를 해야 되지? 이미 동력을 상실한 겁니다. 민노총이 내걸 수 있는 것이 총파업인데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민 여론이죠.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하는데 굳이 지금 이 대목에서 왜 해야 되지?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건설 노조를 비롯해서 일부가 민노총의 총파업에 동조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파업에 동조하는 것처럼 사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있어봤던 일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조가 보여줬습니다. 파업하기 싫은데 할 수도 없는데 준비도 없는데 할 수 없이 파업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접었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냐? 국민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민노총이 왜 총파업을 이 대목에서 해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인 목적 이외에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불법행위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자체가 불법행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를 하고 업무를 하고 있는 화물기사에 대해서 폭행을 휘두르는 것 모두 불법행위로 다 입건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물연대의 파업에 따라서 3조, 4조로 불어나고 있는 이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담합입니다. 화물차, 차주들이 지금 모두 담합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갔다. 다양한 카드를 쥐고 있습니다. 어제 내리려고 하다가 5일로 다음주 월요일로 미뤄둔 것이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추가. 2차 내리게 되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제 면허 취소입니다. 또 시멘트 아닌 정유, 다른 부분에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치밀한 준비 그리고 유연한 국정운영, 이 노정 문제에 있어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버티지 못한다. 그러니까 민노총이 지금 협박을 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노조원들에 대해서는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협박까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정말 해악만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노총의 또 홈페이지에 북한의 노동단체가 민노총과 손잡고 윤석열 정부와 투쟁하자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또 언론의 곳곳에 보도가 됐습니다. 북한의 노동단체와 민노총이 이렇게 교류하고 손잡고 연대하자, 함께해서 미국과 윤석열 정부를 처부수자. 이런 글이 버젓이 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기회에 민노총을 사실은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아예 민노총 자체를 지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민노총과 연대해서, 민노총의 기대서 자신의 비리 방탄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도 민노총과 함께 동력을 잃었고 국민들의 외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내년도 국민살림살이 예산안을 이상민 장관 해임근의안과 연결시켜서 통과시키겠다라고 합니다. 내년도 국민의살림살인 예산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이 어떻게 해서 그거에 같이 연결시켜서 논의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걸 왜 이재명의 민주당이 갑자기 국정조사까지 합의하고서도 지금 들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재명의 방탄이 아니라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폭망하고 있다. 뭐 축구와 정치는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는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죠. 우리가 월드컵 16강에 가는 그런 기적을 이뤘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정말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국정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계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